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사무실 바로 앞에 흥납 백제문화공원 있어요 거기 백제 체험행사 뭐 첫샘이 백제인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와서 체험행사도 하고 하는데 저는 샘플함은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제 와당이야 키와의 막는 맨 끝부분 디자인이 이렇게 좋은게 많네요 보이셔요? 이거를 내가 벼락치기 체질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와서 그렸어 사진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틀은 프레임은 내가 그려드리고 주로 애기들 조금만 애기들이 많이 오시네 어른들도 간혹 하시는데 이 아크릴판 이거 너무 잘 써 우리나라 와당 디자인은 내가 여건 할 때부터 많이 눈여겨봤거든요 책도 두 번이나 있고 근데 이렇게 쓰여질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려내기도 쉽고 굉장히 도식화된 디자인이라서 학생 때 많이 그렸어요 실크 스프링 작업도 했었고 지금 이렇게 브로치에다 체험행사 하는데 굉장히 쇠만한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용하시면 좋겠어요 응 취하면서 또 해야되니까 또 만나요 안녕